천안의 한 견주가 반려견의 생사를 찢어 인식칩을 제거한 뒤 거리에 다시 유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천안시는 지난 10일 천안의 한 거리에 버려진 푸들과 말티즈를 구조한 뒤 인식칩으로 견주를 확인해 돌려보냈지만 견주가 13일 푸들의 몸 안에 있던 내장칩을 빼낸 뒤 아산시 배방읍에 또다시 유기했습니다. 걔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천안의 동물보호단체는 견주를 유기화 학대 혐의로 내일쯤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